그리고 자 이유라는거에요 이유로 그리고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인사 댓글 확인하다가 저기 뭐지 이게 누르면은 막 들어가지 도만 소리 하면은 뭐 자기가 무슨 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서 내가 무슨 스토리를 본 줄 아나 봐 가끔 이제 댓글 본다고 이제 이렇게 뭐지 요렇게 이제 댓글이나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누르다가 어 뭐 이렇게 보여 자기만 그런 무슨 내가 무슨 자기한테 무슨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무슨 스토리를 본 줄 아나 그냥 누르다 보면은 시청자들 본거 되게 많은데 또 뭘 되게 올리고 자빠지고 있어 올리지마